덤벼라 이 퇴색된 배물아 악당아 덤벼라 한심한 탈령아 덤벼라 떨떠름한 널거지야 덤벼라 이 군끄 군배가 멍청아 이 뻘가다 멍청아 이 멍청아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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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서 한 10분 15분만 더 방송하죠 아 진짜 난 한 시간도 더 할 수 있어 그 바나나 가라고 하고 한 시간동안 여러분들이 원하는거 다 해드릴게요 진짜 뭘 할 수 있어요 춤 노래 장기자랑 이런거 가능해 그만하세요 다른거 존경하는 아니 아니 딴거 하라고 아예 두개밖에 못해 둘 다 못했잖아 게다가 아 다 웃기다고 키키키키 하잖아 아니 장기자랑은 뭐 할 수 있냐 나 또 뒷돌기 아니야 그만하세요 아 여기서 뒷돌기하면 저기 노래는 뭐 할 수 있어요 노래는 음악을 틀어주셔야 해요 이정현 와 같은거 앙 이가 방송을 몰라 세일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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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만 세일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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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어 감사합니다 세일로는 불어라 불어라 불어잖아 아, 하고 싶어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리포터와 유튜버를 함께하고 있는 최희선입니다. 전화도 할 수 없는 밤 오면 밤하늘 정말 힘들어. 여, 끝이 풀릴 사람 아잉! 아, 잘못했네요. 제가 오늘 장난전화 콘텐츠를 위해서 최적의 인물을 섭외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콘텐츠 때 불렀어야 했네. 작은 그릇에 초대를 한 것 같아가지고. 그래, 우리가 너무 두취한 곳에 귀한 분이 오셨어, 지금. 쭈니네. 나 지금 땅 길러가지고. 아, 나 힘들어, 나 힘들어. 어? 우리가 뷔에서 관광하자. 아, 다행입니다. 나처럼 평범한 사람이 어딨다고 그래? 나 진짜 대한민국 평균이야, 나. 아小. 급식 시절 유튜브 처음 봤을 때 봐왔던 크리에이터분들이 모여있으니 감회가 새롭네, 와나나야, 대선배님들의주 위에. 아, 적어도! 근데, 일단 이 둘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본 거는 거의 다이아 페스티벌 옛날에? 그때 기억했던 거 같은데 진짜 그때는 다이아 페스티벌 때는 거의 말을 안 했었잖아 나 너 얼굴 기억도 안 나 너 나 기억나? 난 나지 야! 너 나 조망하지? 어떻게 기억을 안 했어? 난 기억이 안 나 난 그때 널 몰랐었다 난 몰랐었어! 아잉! 둘 다 얼굴을 알고 있었지 나는 이제 유튜브를 보기도 했고 나는 이제 또라이 컨테스트를 다 봤으니까 그래서 저분 그분이다 하고 했는데 그때 창가에서 그냥 한 번 되게 조용했어 그래서 아 되게 보이는 것과 다르게 되게 신이 쿨한 사람이다 뭔가 생각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인데 어 맞아! 그것도 나야 세일럼! 이것도 나고 책 읽는 사람도 나야 아잉! 와나나의 극한 스트리머 이것은? 저 협상 테이블 같은 거 할 때 테이섬이랑 합방 강의 하나 넣겠습니다 야! 너 나랑? 일 하나 같이 하자 게임 방송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노래 방송을 하든지 야! 이런 꿀잼 컨텐츠가 없어요! 없어! 아아! 약간 그 10년 전 개그 프로그램 보는데?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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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다! 정말 웃기다고? 그니까!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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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요즘엔 이렇게 안 웃겨! 아잉! 저는 와나나님 처음 봤을 때 이제 유준호 허샘? 나? 너? 팩트 이렇게 밥 먹었어 우리가! 어? 수수집에서? 하여튼 은행골에서 너를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멋있었고 어 젊은 친구때 굉장히 똑똑하다! 나랑 2개월밖에 차이는 안 나지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... 센스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언제부터 내가 싫어졌어? 아 네가 싫어진 건 아니야? 그럼 나한테 왜 그래요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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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우리 다이아 페스티벌 같은 뭐 속년회 이런 거 봤잖아요 저희는 한 5년 전에 봤는데 그때 보고 오 굉장히 이모 같다! 아아아아... 왜냐면은 뭔가 자기 주변 사람들 막 챙겨주고 오 이거 좀 더 먹어 아 이거 먹고 가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이야 좋은 일 있으면 또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해서 그래서 내가 모두 고백해도 애들이 아니 잠시만 잠시만 갑자기 통증이 왜 그런 얘기합니까 아 잠시만 잠시만 잠깐 잠시만 잠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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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오빠는 어때? 와 나나? 호텔 보고 되게 신기했어 차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때 벤치? 어 근데 그 차가 너무 이뻐가지고 빛뜸이 와짱 차 보고 만나는거에요라는 말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해명해주시죠 내가 불쌍 타고 다녔으면 나 안 만날 것 같더라고 아니 그것도 아니라 아니 예 아니 ers에 실은 사실 네리 거옥도 갔다고 쥬금을 백화겟 우리 죽음을 생각했다고 이제 왜? 방 분위기에 적응할 수 없어서 아 그래요? 그러면 나가세요! 아니 그렇게 말하는지... 아니 좀 힘드시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머리를 씻기고 네 머리 씻기고 다시 들어오세요 역시 영도가 뭐야? 영상도요! 아! 오! 오? 내가 기다려는 바로 치고 있는 것이다 아직 스트리밍이 익숙하지 않은 두 분이 리액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초보 리액션을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야? 정록색입니다! 제 팬티 색깔은! 정록색입니다! 정록색입니다! 저희 문화야 저 동네는 팬티장을 크게 말하면 환영해지는 문화가 있어 어느 나라인데? 인도네시아 부끄럽지긴 않아 아니 뭐 니가 리드에서 너무 많이 남았다 맵도 아니 부끄럽다는 단어가 니 배로 나오니까 아니 아니 저거 너다 너다! 우와 구경하자! 이거 뭐야? 어? 저 운동하는 것이 운동 따라하라고 보여준 거야? 질문! 왜 아이유 영상 이후에 태보 영상이 나오죠? 난 엿 먹이려구요 아아 왜? 왜 조혜린이 형님이 왜 엿 먹여? 그게 아니고 조혜린이 싫다기보다는 아이유에 몰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영상을 바꾸면서 분위기를 환기해버린다는 거지 뭐 이렇게 끼라!!! 지금 트수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트위치 문화를 가르쳐주려고 되게 애칭 그러신 거 같아 예예예예 부읍시다 이건 뭘까? 아까 그 분이야 은별님? 어? 어머! 강아지 너무 귀여워 아 강아지 어머 야 두 마리 다 이게 아닌데 땅 너 왜 그래? 재능이 많아 너 근데 왜 동작이 맺는지 똑같아? 아 보면서 아 춤은 이렇게 추면 안 되는데라 생각했어 이게 아닌데 그럼 그 짤을 팬분들이 만들어 주시는 거야? 나는 누가 짤을 만들어 주지? 그 저 여러분들한테 부탁 하나만 드리고 싶은데 저 이거 영상 클립 하나만 따주시면 안 돼요? 뭐 좀 마찬가지M 내가 이거 뒷구르기 멋있게 하는 거 꼭 해보고 싶었어요 다 비켜 뒷구르기? 흐아아하! 흐하하하하하하하 아아! 미친 거 아니야? 흐흐흐흐흐흫 흐아아!!! 흐하하하하하하하하하 흐하하하하하 아 뭐야! 야 나 진짜 열심히 했어! 와 대박이다 자 고쳐졌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만 물어볼게 너 개그가 트렌디하다고 생각해? 아니 나 개그라 생각 안해 아니 나 궁금해서 오빠 2센트랑 타이어 야 오늘이 핫클립이다 와 오늘이 핫클립이다 오늘이 핫클립이다 야 이거지? 야 지금 그거를 저기요 조여 조여봐 너 개그가 트렌디하다고 아니 나 개그라 생각 안해 아니 그럼 상관없어 궁금해서 오빠 2센트랑 사이어 야 씨맨 야 오늘이 핫클립이다 와 오늘이 핫클립이다 야 이건 진짜 언급하면 안 된다고 watch 야 이런건 언급하면 나중에 우리가 흥림이다 야 우리 동감이냐고 물어봤는데 어우 우아 우와 우와 뭐야? 나야 해누야 으아 야 너무 좋아 번쩍 고마워! 편집 합성한거야 근데 너무 좋아 그래도 우와 나 감동했어 편집 개잘한다 이게 이게 아까 남들은 인사들은 몰래 이게 뭔지 이게 일반인들 막 수수들의 편의를 안 사니까 어? 마무리해도 괜찮지 않을까요? 응 아 너무 아쉽다 내가 오늘 그래도 천안까지 왔는데 여러분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세요? 있으시면 달아주세요 제가 다 응답해드리겠습니다 휴일 해도? 사람들이 없대 으흐흐흐흐ค simplify 이거 듣고 봐 아니요 으흐흐흐흐흐흐흐 FR 평소보다 오늘 재밌었어요? 다음에 뵈요? 궁금해 좀 해주세요! 빌라논는 거 봐. 아이고. 구독 감사합니다. 너 그렇게 원래 약하게 안 하느라. 어려운 일 아니거든. 지친 사람이 보이는데? 온 처음으로 지친 모습의 사람이 보인다니. 네? 저요? 괜찮아요. 아직까지 괜찮습니다. 구독 안 났어요. 안 힘들어. 아잉! 이게 난리였는데 우리? 이거 알지? 어울려. 와 맛있겠다. 요리 요리 요리. 와 치즈 치즈. 와 이거 봐. 가위바위바위보 준 사람이. 오늘 여기 제가 쓴다고 써주시면 안 돼. 와 이거 봐. 나 그런 거 무서워. 아 이거 아니야. 너무 간단하다. 아 그래. 어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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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리 요리 나 complement 해. 요리 theatrical. 감사합니다.